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. 제2회 복지필름 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는 복지시장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죠. 그만큼 복지에 관심이 많은데요. 그런데 이 복지필름 페스티벌을 통해서 정말 복지가 어떤 낭비가 아니라 정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가장 생산적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복지국가행 티켓을 끊으세요. 서울 복지필름 페스티벌 2012 유쾌한 출발!